지금 이게 진공관 ER34 싱글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예요. 지금 피플 A권의 집. 이거 퀄리티 굉장히 높은 소리입니다. 싱글 앰프 랑 이정도. 싱글 앰프 랑 이정도. 싱글 앰프 랑 이정도. 깜짝 놀랄만한 소리의 주인공입니다. 이번에는 첼로죠. 첼로. 그 근거리 청취. 책상 또 좁은 공간에서 아주 베스트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소리가 앞으로 안 튀어나와요. 그러니까 뒤쪽으로 살짝 무대가 뒤쪽으로 펼쳐지는데 아주 그 소리가 스케일도 크고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. 싱글 앰프에서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대단한 스피커입니다. 8와트. 저게 한 10와트. 네. 10와트 조금 넘죠. 2134 싱글. 자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게요. 또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플레에잇은 특별 스페셜 공제이긴 한데 장난이 아닙니다. 암튼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.